지금 보시는 게 빨래사냥 쏙쏙인데요. 이렇게 양말을 그냥 홈에다 꼭 끼워만 주시면 되고요. 바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바지 양 발목 쪽을 쏙쏙 끼워주시면 되고요. 티셔츠도 아랫부분을 이렇게 홈에다가 쏙쏙 끼워주시면 돼요. 그리고 수건도 여기 홈 보이시죠? 홈에다가 쏙 끼워주시고요.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걸어주시면은 빨래가 닿아요. 그리고 걷으실 때도 한 번에 걷으실 수 있어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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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